카운트다운 인터뷰 시-작! 옷 두 개나 뽑았어. 신차 안에 최근, 가장 최근에 산 물건은... 없는데? 없는데? 아! 핸드폰 케이스! 성공하셨는데 어! 성공한 건가요? 아주 빠르게 5초만에 성공하셨어요. 만약에 뭐 하나 더 해볼 의향이 있으세요? 저 하나 더 해봐도 돼요? 20초 안에 태양의 노래 색깔로 표현하고 이유 말하기 태양의 노래는 빨간색이다. 왜냐하면 난 빨간색을 좋아하고 태양은 빨간색이니까 사랑한다! 성공이십니다. 이것도 한 번 뽑아보고 싶은데 아쉬우니까 노란색이 있네요. 깨물아트 깨물아트 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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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